춘자 춘자 왜 때렸어? 겨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니? 겨우? 그래 맞을 짓을 해서 때렸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이 난리야? 맞을 짓? 맞을 짓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너잖아 근데도 넌 언제나 네 잘못은 없고 모두 남탓만 하지 다른 사람들 잘못은 보이고 네 잘못은 안 보여? 다른 사람들은 다 날 욕하고 뭐라고 해도 넌 그러면 안 돼 넌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아? 뭐? 왜인지 알아? 조봉이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무슨 소리야 서문아 말 안 해줄 거야 영원히 영원히 오빠 그만하고 들어가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제가 먼저 나 때렸어요 거짓말 하지 마 봉이가 먼저 그랬을 리가 없잖아 뭐라고요? 경고하는데 앞으로 봉이 괴롭히지 마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가자 봉이 내가 봤을 거야 나hor 나는 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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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뺏을 거야 내가 다 뺏어버린 거라고 아아아아악